이걸려! 아싸! 야! 흐흐흐흐흐 야! 레이센스 이러멘! 야싸! 또 나 나! 아싸! 육성코러스가 기분 좋았었나? 노래하고 가고! 하나, 둘, 셋, 넷! 젖을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우째를 벗긴 것 좀 다 버리고 이제 또 내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랴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땅이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그는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피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 구름 타고 새 사흘나라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울랄랄 모든 게 멋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다소다! 다른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랭고! 야! 우리 천우씨!